자,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어요?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나토 핵공유 말씀하셨는데 핵발사권이 미국 대통령에 있고 이양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셨나요? 예? 이쪽으로 보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쪽으로 보고 하세요. 다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토 핵공유에 유럽 국가들의 핵발사권이 없다는 거 확인하셨냐고요? 네. 주요국의 핵공유자도는 그런 건 아니죠. 공동발사권을 갖고 있죠. 지금도 유럽이 발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공개 전문가들과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을, 북한 핵 때문에 핵에 대해서 관심과는 이해는 합니다만 발사권도 없는 핵을 배치하고 국제적인 핵 비확산에 우리가 정면으로 이탈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지하 기지들을 우리가 미사일로 맹폭을 해서 붕괴시켜서 그걸 매몰, 파묻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권을 갖고 있는 게 더 확실한 안부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어저께 노총 다녀오셨죠? 오늘 한국노총 다녀오셨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강성노조 해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헌법 76주에 있는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긴급할 때 선조치하고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를 해체 조치를 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요청해서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노조 해체가 다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으로 노조 해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게 국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게 강성노조에 내 폐학을 잡겠다고 했지 노조 해체한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폐학을 잡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노동법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법을 강성노조가 날뛰지 못하도록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법 개정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국회 승인 안 해주면 3일 만에 번복되는 3일 천하가 되는데요. 3일 천하요?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국회 소집이 가능한 즉시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헌법을 안 보셨습니까? 아니 헌법을 봤는데 과거 YS가 아직 가만히 있어봐요. 답할 기회를 줘야죠. 과거 YS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근거로 그 뭡니까? 제 주도권이 금융신명제인데요. 홍 의원님 홍 후보님 금융신명제는 이게 시장에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 혼란 때문에 선조치 후승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을 선조치 후승인 받겠다고요?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봐요. 마지막 제 주도권이니까요.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고 불란스 볼랑드 대통령이 2016년도에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 절차로 가야죠. 국민투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고 국회가 승인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고 그런 국민투표 제도가 우리 법에 있습니까? 그렇게 비우수미 질문을 이것은 유신헌법 대 국민투표 제도예요? 노노 국회를 무시하는 헌법 아니요. 이것도 나중에 사후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팩트체크의 문제고요. 제가 한 가지 문제가 다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계곡인 식용 반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잘했다 어제 발언하셨다가 그렇습니다. 그걸 내렸어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거는 식용 반대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법률로 과연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내가 어제 올렸을 때는 법률로 금지한다는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번복준표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아까 핵 배치 또 이제 대통령 긴급체제명정 사이다 버럭 발언을 해놓고는 막상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 현실성이 없으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 답변 하나만 아입시다. 그 좋은 머리로 수석이었다는 좋은 머리로 남 뒤집어 씌우는 것만 저래 널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도 인격적인 저 도력하는 저 공격이고요. 자 팩트체크 공기토론 하십시다. 홍 후보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원위원하고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혼자 없어요.